아아 데벤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잉 어... 곧 어 이거 하면 많이 오르나? 46만 아 한 8만 오르네 아 근데 시간추가 진짜 깔짝 오르는구나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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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을씨 달렸군요 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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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캐릭터로... 뭐여... 똑같은 캐릭터로 계속 키운거야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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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만 하실거에요? 근데 거의 80%가 사냥이고 보스는 거의 아니에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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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? 아.. 그럼 에디큐브를 돌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사야되나요? 아..이것도 실질적으로 쓰던거 팔고 새로 사야될거 같은데요? 아..그게 낫나요? 아..그럼요 666 되어있는데 그걸 요잠 발라가지고 하긴 좀 그렇죠 아..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장갑을 크댕으로 맞추면 네네 그..뭐지? 크댕 맞추면 막..팬던이랑 그런거에 투자하는거보다 장갑이 더 낫나요? 저는 별론거 같아요 어.. 이거는 좀 기본 구성이 되어있어가지고 아예 없는거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진 하겠죠 확실히 음..알겠습니다 아..더 궁금한거 없으십니까? 어.. 네네 아..그렇습니까? 음.. 아..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..네 고맙습니다 아..OK 아..OK